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D1 be the one! 안녕하세요. 제로 베이스1입니다. 아, 멋집니다. 제로 베이스1. 오늘 데뷔인데요. 지금 심장이 많이 뗄 것 같아요. 정면 봐주시고요. 몸을 살짝 들어서 왼쪽, 시선 왼쪽 봐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우리 건욱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네,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우리 또 아래쪽에도 기자님들께서 네, 아래쪽,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고요. 네, 자, 이제 포즈를 한번 바꿔볼까요? 이제 전세계 제로즈 여러분들. 그 전에 스타 크리에이터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은 분들이니까 사랑을 좀 드려볼까요? 하트 가볼까요? 하트! 네. 아, 좋습니다. 각각 이렇게 너무나 매력적인 하트를 장착해왔어요. 정면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그리고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 왼쪽을 봐주시고요. 하트로. 오른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정면을 봐주시고요. 자, 하트 통일된 하트로 한 번만 가볼까요? 우리 다 같이 통일 한번 해볼까요? 손 하트. 어, 조그만 하트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그만 하트로 갈까요? 예, 좋습니다. 얼굴 안 가리게. 네, 정면 봐주시죠. 네, 진짜 한 분 한 분 너무 매력 넘치는데요. 잠시 후 또 개별 촬영해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체 포토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그러면 리더 성한빈 씨가 자리에 남아주시고 우리 다른 멤버분들은 옆쪽에서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저쪽으로. 네. 네, 좋습니다. 이제 개인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 성한빈 씨부터 포토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마 또 개인적으로 포즈 많이 준비해 왔을 텐데요. 편안하게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갑시다. 멋있죠? 올라운더입니다. 성한빈 씨.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하트 제족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무에서도 너무나 멋진 하트가 있었죠? 네, 잠시 후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왼쪽과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배원의 리더 성한빈입니다. 정면 아래쪽도 봐주시고요. 자, 포즈를 좀 바꿔볼까요? 네, 하트. 정말 예쁜 하트죠? 네. 그 상태로 왼쪽, 오른쪽을 다 천천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그리고 오른쪽을 네, 하트 퍼포먼스의 장인 재배원 리더 성한빈 씨입니다. 네, 볼아트도 놓치지 않고 해주고 있는 볼아트도 또 변형이 있네요. 멋집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제로 베이스 원의 든든한 맏형이죠. 지웅 씨를 모시겠습니다. 김지웅 멤버 네. 멋집니다. 네. 걸어다니는 조각상 같은 느낌. 네. 정면을 봐주시고요. 왼쪽.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멤버들끼리 투표를 해서 사진 부장이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사진 구도나 또 포즈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좋습니다. 나오네요. 사진 부장의 포스. 섹시, 귀여움이 다 되는 멤버인데요. 네. 자, 마지막 포즈 한번 가볼까요? 자, 귀여워미로 그 상태로 오른쪽 그리고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모든 포즈 다 돼, 지웅. 네. 아, 좋습니다. 정말 알차게 포토타입을 자, 이제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웅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로웨이스원의 장하오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재배원의 센터 반갑습니다. 자, 시선 자연스럽게 중앙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즈 플래닛에서 정말 무서운 성장세를 보여줬던 장하오 씨 왼쪽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자, 포즈를 한 번 바꿔볼까요? 하오 씨 네 아, 손인사를 너무 귀엽게 네 왼쪽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오 씨 하오 씨 하트도 한 번 해볼까요? 네 한빈 씨한테 배워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좋은데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왼쪽 오른쪽 네, 하오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석, 매튜 씨입니다. I want you I need you 석, 매튜 예 자,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손인사로 정면 아래쪽 자, 왼쪽 자, 왼쪽 오른쪽 자, 포즈를 바꿔볼까요? 매튜 씨 예 네, 아, 너무나 귀여운 포인트 예 볼 포인트로 정면 정면 아래쪽 그리고 왼쪽 오른쪽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엉뚱하고 귀여운 매력이 상당한 우리 석, 매튜 씨 네 마지막 포즈 또 있나요, 혹시? 아니 네 정말 청량, 상큼 네 좋습니다, 매튜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김테레 씨를 모시겠습니다. 웃는 모습의 백만 불짜리죠? 정말 예 백만 불 미소를 가지고 있는 테레 씨 정면을 봐주시죠. 정면 아래쪽 정말 미소만큼 시원한 가창실력을 지닌 멤버인데요. 왼쪽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테레 씨 포즈를 한번 바꿔볼까요? 네 내가 김테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 오른쪽 왼쪽을 봐주시죠. 자, 혹시 포즈가 또 있으신가요? 모든 사랑을 드리겠다는 네 우리 테레 씨의 모든 사랑을 팬들에게 우리 제로즈에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리키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앤 리치 톨앤 핸섬 네 우리 리키 씨 네 정면 봐주시죠. 자, 정면 뒤쪽도 봐주시고요. 네 정말 멋지죠? 자, 리키 씨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순간순간이 화보를 만들어주고 있는 리키 씨인데요. 네 왼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포즈를 바꾸고 있는데요. 자 그 상태로 정면 포즈를 바꿔서 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섹시한 매력이 있는 리키 씨 네 멋지죠? 자 왼쪽 한 번 더 봐주시고요. 혹시 마지막 포즈 있으신가요? 네 네 체리 부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키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김규빈 씨를 모시겠습니다. 순간 걸어 나오는데 순정만화의 주인공이 만친남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면 봐주시죠. 규빈 씨 네 정면 아래쪽과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짱구 매력이 있는 우리 짱구 매력이 있는 규빈 씨 네 지금도 포즈가 다양한데요. 포즈를 한 번 바꿔볼까요? 네 정면 왼쪽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채로운 포즈 규빈 씨입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네 자 이번에는 박건욱 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예의바르게 인사를 하면서 나오고 있는 건욱 씨 정면부터 봐주시죠. 포토타임 들어가자마자 표정이 바뀌는 예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욱 씨입니다. 정면 아래쪽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원옥 씨 네 귀여운 매력도 나오고 있죠. 얼마 전 멤버들끼리 뽑은 예 오락부장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좀 더 그러면 발랄한 모습 만나볼까요? 네 네 오른쪽 마지막으로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건욱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네 자 이번엔 마지막 제로베이스원의 막내 한유진 씨입니다. 네 우리 막내미를 지금 한 발 한 발에 다 떨어뜨리면서 나오고 있는 유진 씨 정면 봐주시죠.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자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멤버들 사이에서 애교 담당으로 뽑히셨고요. 누나 사랑해요로 전 세계 누나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던 유진 씨 유진 씨 포즈 한번 바꿔볼까요? 네 정면 왼쪽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배원의 막내 한유진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진 씨 가서 이제 무대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의 첫 미니앨범 유스인더쉐이드는요 저희의 찬란한 청춘의 아름다움과 그 이면의 불안정함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진심을 담았으니까요. 예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어난 꽃이 없는 것처럼 아직 불안전하고 미완성적인 우리지만 이제 어렵게 뗀 첫걸음으로 너를 향해 달려가겠다 라는 마음을 또 담았고 저희 제로 베이스원만의 에너지를 녹여낼 수 있는 청량 에너지틱 바이브 그 자체를 느끼실 수 있는 저희 제로 베이스원만의 곡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곡의 포인트 안무는요 이렇게 씨앗 위에 물을 주는 듯한 안무와 손을 뻗고 저희 퍼포먼스를 보시는 분들에게 꽃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듯한 안무가 포인트 안무입니다. 네 저희 제로 베이스원만 제로 베이스원만 보여드릴 수 있는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면서 저희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고 새로운 장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최초의 기록 만들어 나가면서 저희 케이팝의 역사를 새롭게 해서 내려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홉 명 모두가 이 순간만을 꿈꾸면서 달려왔는데요. 이 꿈꾸며 달려온 이 순간이 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첫날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설렘과 긴장감 가득하게 열심히 활동하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무대를 방금 보신 기자님들 그리고 앞으로 무대를 보게 될 제로주분들과 많은 대중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로 베이스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